사려고 마음먹은 첫날에 내 가진 모든 영혼을 다 털어서 집어넣었더라면 5분 1밖에 못 살 때부터 5배는 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를 가장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원이다 그날 와 이날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제 500만원 예수금 싹 들이붙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내가 왜 주식을 사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네 접니다 그렇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그래서 팔기 싫어지고 살 때도 좀 망설여지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 망설이면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지 방법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다면 이 자산을 쪼개 5분의 1로 쪼개도 좋고 7분의 1로 쪼개도 좋아 나는 천만원 미만이라면 5분의 1로 쪼개는 게 맞다고 보고 뭐 한 2천만원 억단이다 하면은 한 7분의 1 정도로 쪼개는 것도 괜찮다 쪼갠 만큼 중에 7분의 1 5분의 1만큼을 처음에 사 그 다음에 바로 사지 말고 좀 며칠 기다려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1, 2주 동안 충분히 보고 내가 일단 걸쳐놨으니까 조금 공부를 더 하게 되잖아 그 기업들을 보게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기분 좋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떨어지길 빌 수도 있어 떨어지면은 기분 좋은 방법이야 대부분 경우 한 5번 7번 사기 전에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야 구체적으로 방법이 좀 있는지 5천만원 있다면 천만원만 일단 사는 거야 천만원도 바로 안 사 호카창이 아래로 탁탁탁탁 내려오잖아 그게 하나씩 다 걸어놔 말도 안 되는 구간에도 좀 걸어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뚝 내려와가지고 체결이 돼 있어 체결이 안 될 때도 있지 그러면은 뭐 이번 주 구간에는 내가 이 가격 레인지에 산다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뚜두두둑 해가지고 걸리는 만큼이 내 거야 더 떨어지면은 나는 시드가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기업 공부를 왜 지금 떨어지지? 왜 지금 떨어지지? 낙제가 없는데 그래서 수급도 한번 봐보고 최근에 이 회사나 이 산업에서 나올 뉴스들이 뭐가 있고 그 뉴스들이 현재까지 나온 건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해봐 아 이거는 이 산업이나 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팩터다 라는 판단이 들면 더 사는 거야 이유 없이 떨어질 때 대부분이 그렇게 막 산업에 큰 팩터가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기업의 큰 팩터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 그리고 오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오르면은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 그래가지고 또 그 팩터를 연구를 해봐 그래서 이게 오를 팩터가 아닌데 올라버리네 그러면 조금 산 거 있잖아 그거 그냥 팔아버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려고 마음먹은 첫날에 내 가진 모든 영혼을 다 털어서 집어넣었더라면은 5분 1밖에 못 살 때부터 5배는 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를 가장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야 나는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 여드름을 짜먹겠다 그러니까 진짜 다 먹어버리겠다 다 먹어버리겠다는 이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실 못 사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더 떨어질 거라고 알면 더 떨어질 때 사면 되지 근데 우리 모르잖아 미래 모르잖아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상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늘처럼 기관이 막 팔아야 되는 이런 날도 있고 오늘 기관이 2조를 팔았어요 어떨 때는 예전처럼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서 아니면 어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야지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잖아 미래를 모르는데 무조건 100% 오른다고 다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돼 욕심을 이 욕심이 또 생기는 이유가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정보로 이런 주식들을 사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A라는 기업이 참 좋다라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거길 갈 거고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고 아니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게 엄청 큰 거다 지금 사야 돼 빨리 그래 빨리 사야 돼 지금 하면 놓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에 인생에 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3번의 기회 중에 하나가 지금인 것 같아 지금이다 이런 느낌들을 하면서 그 욕심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심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한 5%, 10%에서는 손절할 수 있지만 20% 까이면 손절 안 되잖아 욕심만 줄이면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어 매도도 똑같은 방식이야 내가 팔면 주가가 왜 튀지? 그러면 내가 조금 팔아봐 그리고 주가가 정말 튀면 또 더 팔면 되는 거야 이때도 똑같은 생각하겠지 아니 꼭지에서 팔아야지 올라가는 거 알면 꼭지에서 팔아야지 근데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몰라 미래 예측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왜 신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 근데 미래를 알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럼 투자할 이유는 없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해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3월 말에 샀던 거 있잖아 이제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팔아버렸다 우리가 바닥에서 사잖아 그럼 끝까지 못 가 진짜 못 가 그 심리적으로 되게 가기가 어려워 조금씩 조금씩 팔다 보면 물량 소진이야 대부분 그래 왜냐하면 나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받잖아 수익을 보고 이렇게 팔잖아 익절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까 익절은 언제나 옳고 그 익절을 하는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보면 이상하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심리거든 나의 마음이거든 제 자신감 있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호가창을 보고 막 체결되는 걸 보면서 뚝뚝뚝뚝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서 팔아야 될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뚝뚝뚝뚝 오르면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서 팔고 싶고 지금 주식을 보면 조금씩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심리들이 다 나의 투자를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나의 심리를 이겨낼 수가 있어 근데 누구도 그냥 멀빵 투자하고 멀빵 매도해가지고는 그 심리를 이겨내기가 되게 어려워 후회가 남고 되게 나중에는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실수를 하게 돼 결국 주식도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이 멘탈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멘탈이 한 7,80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공부가 한 2,3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어떤 그 세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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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 아 복 운 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심리가 흔들리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겨내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 방법을 계속 찾는 과정이지 결국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으면 평생 할 것이고 평생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좋은 습관들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관뚜껑 닫을 때 수익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왜 노후에도 투자할 거잖아 노후에 투자 갑자기 끊겠어 못아줘 이제는 주식 없는 세상은 솔직히 상상도 못해요 그렇지 주식을 끊는 순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손실이 있을 때 주식을 끊을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이 관점을 바꿔서 나는 오늘도 반보씩 반보씩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한보를 갈 수 있지만 나의 조금 남겨놓자 우리 권희가 그랬잖아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반은 남겨놔 주식시장에 다른 분들도 드시라고 저는 아직 왜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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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